드론 배송 서비스 드론 배송 서비스 드론 배송 서비스 요즘 물류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드론입니다. 미국의 아마존이나 구글은 이미 드론을 통한 배송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특송업체인 DHL도 드론을 통한 배송에 성공했습니다. 중국의 알리바바도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CJ대한통운이 국내 최초로 CJ스카이도어라는 화물용 드론을 통해 드론 배송을 도입했습니다. 최근에는 우정사업본부가 드론을 통한 배송사업을 시도하면서 업계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5월부터 도서산간 지역에서 드론을 통한 배송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전망입니다. 그러나 대다수 드론은 리튠 전지 중 폴리머 계열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전류량이 제한되어 있어 화물을 싣고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0분에서 40분 내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대다수 전문가는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조언합니다.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.